엘슬리 못 따면 카트 접겠습니다 그냥 어.. 나 차단겨 야 왜 옆방향이 안 차 이거 드리프트? 야 왜 안 차 이거 옆방향! 칼툰 아니에요 아 내가 방문 안 자.. 마이니 못 자서 보는 거였지? 칼툰 야 잠깐만 진짜 못 때문에 파트 잡을 거야 진짜 와 야 포사가 왜 이렇게 안 차지? 와 아슬아슬하게 웃겼어 제기에서 프루레센스 누가 하겠습니까? 괴리했네 누가 작 underlying 유하 메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던 비즈니피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6일만에 PC 카트라이더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PC 카트라이더 감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지금 2일만에 해가지고 spreêt한 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뭐? 잠깐만 오 뭐야, 게임 어떻게도 좀 추가했네요 역시 클라스는 명원하네요 와 미쳤다 진짜 라임이 형이여 하긴 형 실력이 많이 죽었긴 했어요 형님 와 야 뭐야 야 잠깐만 왜 그리프트가 10개지? 아이패드 10개인데 10개인데 형님 야 속도가 너무 빨라 진짜로 와 아니 막 짜지 않았어요 저분이랑 1 대 1. 저분한테 지면 카트 적겠습니다. 이거 피시카트 접습니다, 진짜로. 저분한테 지면 피시카트 접습니다, 진짜로. 그 동화 리그에서 1대 감정입니다, 진짜로. 감 살아있다. 출발은 힘들어. 이리 왔네. 와, 왜 그래. 아니 진짜 왜 그래. 어? 저분이랑 나 카트 적게 해주지 마. 진짜, 저분이야. 와, 진짜 라인 진짜 있어. 그러니까, Especially, 저의 후라이. 이 후라이 오늘 향한 기원인데, 이제 피치Madison, 이 후라이 오늘의 해자를 마시면서, 이 우선이 제한을 마시면서, 모두 다 대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우선이 지진 목이 깊어서, 소기를 어떻게 되는지, 는 그냥 테니까, 손을 안 الم 않습니다. 저는 시원한 마치 대사를 한다. 이 우선은 이렇게, 그는 이렇게 기회가 필요하고 있습니다. 드레이커 플랩스가 있지 와 미치겠네 왜이러지 이게 여러분들 카타맨이여 뭐라해야되지 카타맨이 진짜로 약간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이상해 이거 원래 입구간에서 더블드립 넣어야 되는데 상위랑 히드레드 아 상위랑 히드레드 뭐야 자 일단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걸 만족하자 와 포기한대 야 왜이래 10개가 있는 경북도 첫 박성부상 차닌에게 해야지 차닌한테 1x2 차닌한테 지면 사람 아닌데 아니 차닌한테 지면 사람 아닌데 100명 차닌야 뭐하냐 안 모르는 징다 안 모르는 징다 피시카트 유길 안한 사람한테 지놈 아 메리크가 피시카트를 시합 못한다는 이유를 알겠네요 아 이제 한달 이거 카라톡만 하면은 피해를 하겠다 야 진짜 이거 어 야 잠깐만 나 우리 또 불러왔지 잠깐만 와 미쳤네 오케이 와 살았다 와 10으로 7번 했다 지금 나를 눈에 북으로 무시하느냐 와 잠깐만 어 오오 오오 병력이 제일odi 피해자 고춧가루 ständ.. 간다하하아아아아pecially 속 Über 2004 이겼다 이겼다à QV 와 야 더블을 왜 써 오 시pre k 카루플라인 탈 뻔했어 오케이 투브 간다 해봐라 살아있는 전설이 김태탄 오케이 투브 성공 굴소 굴소 이길만에 딱 접촉이 있던데 근데 맨나요 맞나요 좋아요 와 56초 사랑하니까 일단 저도 그래서 피시카트 1시간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좀 뭔가 제가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카러플이랑 피시카트는 진짜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또 한 번 해봅시키자 시집사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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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